지금 갑자기 이게 바뀌었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지금 어머님께서 주무셔서 거실에서 찍기 좀 민폐해서 제 방에서 찍는데 제 방이 좀 좁아요 해서 지금 보십니까 침대를 뒤로 놓쳐가지고 여기다 지금 이불을 깔서 해보고 있는 상태여서 침대가 무너질 수 있어요 네, 그거 조심해야 하실 거예요 야, 여기다 대고 말해야 돼 우리 그리고 약간 얼굴이 보일지도 있으니까 제가 그거 나오면 다시 편집하고 그럴 테니까 아 편집을 어떻게 하지 어쨌든 약간 그리고 라이프가 좀 안 보일 거예요 빛에 방사돼가지고 그건 약간 위에서 지금 방사하고요, 여기 아까 이걸 확인 좀 하겠다고 그리고 중요한 카드로 나올 때마다 제가 직접 들어서 그냥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처음에 폐 좀 보여주자 폐? 어, 카메라만 아 자신의 폐를 서로 보여주자 내 영상 그러지 않는다 그래야지 주사위를 갖고 왔지 주사위가 더 편하더라고 운명의 다이스로 라이프는 저희가 직접 중계를 해드릴게요 이게 내 거 어, 1이다 넌 3이다 제가 어, 난 그럼 성공 나는 얼굴에 보일까봐요, 기억했어 일단, 그럼 내가 먼저 보여줄게 나는 이렇게 한 번에 펼친다 아니다, 안 되겠다 됐고요 아이고, 폐가 핫 보였나? 안 보였어 우려도 다 드롭 잠시만 아까 폐를 망쳐놨던 거 깜빡했어 엔드 드롭 드롭 오호 하 하 없어? 없어 하 하 오 오 오 일단 이거, 잠시만 이거 보여주자 욕겸을 써서 지금 욕겸 아, 그건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 같은데 셋 중에서 하나 고른다 해 뭐가 좋았냐 고스트 슈타인 가져 0,0 오, 근데 진짜 조그맣게 보인다 아, 안돼 다음 찍을 땐 좀 바꿔야 돼 이것 좀 높여야 될 거 같아 오, 잠시만 화면 좀 크기 때문에 괜찮다 응 하 가져 0,0 0,0 그냥 선호지 거기서 하 아, 못하는구나 고스트 슈타인은 왜? 고스트 슈타인 일반 소환 못함 안면 표시로 있어야 돼 네 필드 마모카드 고스트 슈타인 하우스 안돼 뭔가 무서워 일부러 대결 안 보이게 했는데 괜찮겠지? 근데 드롭 이렇게 하니까 뒷면스 입 표시만 있을 경우에 직공 가능 나 직공 맞음 음 음 난 그럼 패스 빛 제봉인 건너 활동 아씨 뒤지워지지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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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버스 토네이도 파괴 하하 하하 턴 턴 엔드 더러워 음 내 덱이 안 보이는구먼 그럼 이렇게 놔두지 뭐 어 공격 표시를 세트하고 이거 그냥 효과로 뒷면슬 표시 안 되네 안 되네 얼굴 보이기가 무서워 더러워 너 너가 앤 다음에 내가 앤 다음에 한털이 맞은 한턴 지금 한턴 지났고 난 패스 블랙홀에 났어 어 아니 부왕 그 좋은 것들이 남아가지고 난 그리고 패스 승현들이 흑마술사를 좋아 아 응 응 응 공격 어 그리고 난 네 공격 아야 맞은? 어 데미지를 입었을 때 패에서 고스트랩 마리의 뮤즈본을 고택에서 고스트랩 이론모트 몬스터를 뒷면슬 표시어 특사한다 네 라이프는 지금 8000대 6100이고요 어 고스트랩 강식 디면슬 표시어 특사 그럼 메인 페이지 2 어 아니구나 할 게 없군 엔드 대상 쩔어 다다다다다 반전선 리버스에 효과했던 리버스 했을 때 고스트랩 마리의 몬스터 한 장 갖고 온다 몬스터만 가져와? 어 어 누가 가져왔지 어 여러분 뭔가 공유하군요 공유하군요 노래를 틀겠습니다 아 노래 틀네 0 0 0 저희는 뭔가 좀 할 때 조용해가지고 노래를 안 틀면 큰일 나요 어 음 그렇다고 계산기 아 계산기 아 계산기 아냐 계산기 여기다가 뜰 거야 어차피 안 보여서 여기다가 뜰 거야 어차피 안 보여서 여기다가 뜰 거야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잠깐만 이렇게 하면 크게 들리는데 목소리가 안 잡힘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이거 이거 효과로 데미지 절반대 근데 내가 공격 못하잖아 아니 너가 너가 공격한 게 내가 데미지 절반된다고 아 그래요? 잠시만요 그럼 그러면 7 그러면 데미지가 보여요 몰라 엄청 데미지가 되는 거야 어 1900이니까 950 슈타인을 받고 옵니다 그럼 라이프가 8000 대 7000 7,050 응 오호 맞나 설마 고향은 김밥에 또 헷갈리네 핫 슬프신거 노래 좀 줄여야겠다 아니다 그래 창훈아 응? 1900 나누기 2가 950만이야 어 맞아 핫 와봐라 어 다 썩은 거밖에 없어 일자리가 나 그거 필요하겠어 뭐? 그거 백발 푸백선 그러네 소녀 어 소녀가 많은데 지금 있어 투자 그럼 좀 이따가 나도 살게 이거 끝나고 영상 끝나고 2대 1 집어넣기 고리스트리트어람 음 핫 안 돼 안 돼 뭐야 이거 이 카드는 이 카드에 재물로 바친다 아니 이 카드에 재물로 바친다 나는 폐 상대가 마법 카드 보여주는 아니 마법 카드가 없으신 나는 두 장을 들어 할 수 있다 폐 폐 나한테 폐을 보여줘 마법 카드가 있으면 폐을 보여주면 난 드로를 못하는데 니가 없으면 난 두 장을 들어 할 수 있어 아 그래요? 뭐 에? 난 그럼 두 장을 들어한다 그거 왜 넘는 거지 그냥 폐 보충 메인 페이지 2 나 이거 엔드 이제 펑 드로 펑 나 그럼 암메핏이 불쌍하나? 아니 소환 가능해 그럼 대신 뒤집어지나? 아니 아니 안 돼 그냥 그냥 있어 응 만약에 도대체 이 효과 좀 어 공윤력 절반 할 수 있지 아 그리고 얘 공윤력이 1200일 거야 아 이름부터는 카드 쓰니까 1400 하우스까지 있어 와우 무서운데 그럼 공윤력 엄청 올리겠어 진짜 는 무슨 난 폐에서 이제 이거 똥된 아 그냥 표시하면서 못 바꾸네 이 카드를 버려야 안 돼 이 카드를 버리겠어 보스틱이 무서운거였지 현저의 보스틱을 버리는 것으로 버리는거야 발동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었다 하우스 카드가 한 장에 쓴다고 더 트럭키한테 장착 공윤력은 3000 오호 더 트럭키 공격 고스트리 랜턴에 효과를 했던 고스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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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대상자였을 때 그 공격 우유를 하고 디베셜 고스텍 써 응 그럼 난 아직 공격이 끝나지 않았어 왜 디베션매직 음 가단자를 센터를 더 정리한다 메인페이지 2 응 들어 우리가 스탠바이 그 다음은 이거 써요 가단자 선 비가가했던 오 아니요 이거 그냥 20분 넘어가 이거 10분 넘어가도 되더라 그래 어 급 있었군 그날 그때 내가 인코딩이 늦어져서 그게 안 되는 줄 알고 내가 착각하고 있었는데 고스트리 마녀 아멘표시 이건 소환 가능? 자신필드에 고스트잉션 지할게요 일반 소환 가능 효과발동 디멘션 표시 디멘션 매직 저게 진짜 알았죠? 소환되나 더 트럭키 효과를 발동 파괴한다 이거 효과야? 응 이거 포함 아 얘는 파괴되도 아니 효과를 발동 와 에스 소재 하나 제거하고 공인력 절반 천댕 그리고 이 카드가 묘지로 보내졌을 때 묘지 존재하는 고스트야 이런모토 몬스터 한 장을 빼러가 줄 수 있다 진작 나의 디멘션 매직이 어 얘로 얘 이길 수 있어 아니? 하하 200 하하 1000 몇 데미지냐? 600? 어 어 고스트잉 이외에 데미지로는 다 절반인 거네 7400 대 7,050 고스트잉 이외에 전투됨을 주는 건 다 절반인데 음 뒷면술이 표시 이거 효과야 보유효과 음 음 프라엔드 드로우 셋 엔드 드로아 보팡 미스트리오 엄청 쎄 음 엄청 쎄 강시 아니 입었을까요 또 존나져나 파괴냐 저거 파괴할걸 절대 파괴 못함 왜? 맞는게 많아 어 어 일단 어? 그거 한장만 넣었다니 아니 근데 이들은 어둡사대기여가지고 아 너 실드 좀 사야겠다 4000원짜리 실드 그냥 대충 하나 고스트잉 스펙터 라니? 고스트잉 앞면 표시 존재할 때 앞면 표시 일반 선할 수 있지 호호 마녀 반져서 어 얘도 그냥 반져서 나니? 잠깐만 성방 있겠어 다 마녀들 봐 어 다 맞아 죽냐? 몇 남았는데 잠시만 여기다 노래 놔두고 많이 남았네 안죽지 상현이 얘들 공연에 싸웠어 여러분 잠시만요 아 노래를 그냥 다운둬야겠다 내가 계산하실게 오케이 데뷔지 미화 총 어 2,800 3,200 4,000 4,000 4,000? 어 4,000 메인페이스2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이거 데미지 줬을 때 3,400 대 7,050입니다 데미지 줬을 때 고스트잉 이런게 또 마법 한정하고 오 메인페이스2 효과 활동 데미지 표시 메인페이스2 효과 활동 데미지 표시 메인페이스2 효과 활동 타타타타 뭐여? 무서운 효과 핫 핫 핫 니가 모든 조건이라고 믿겠다 근데 드루 조베이루를 발동 나와라 블랙매지션 뭐야 씨왈 블랙매지션 고기키 존나 무서운 거 보실까 뭐 고스트잉 페닉 자신 피디 안 표시를 다 바꾼다 아니 근데 원래 직접 공격이야 해명은 아하 근데 공격사 1시에 발동 그 수마크 그 수마크 이하로 뒤면술 표시 헐 다 수비력이 뭐였지? 모름 턴 핸드 왜 드루 에이 아 이 카드 리버스 효과가 좀 되냐? 되는구나 응 에딴 코스에 갖고 오면 진짜로 2대한테 감히 봐줌도 없이 하다니 이제 건나 쌤 에이 시즈 재미.. 아니 재미있잖아 스트리 알카드 얼 이거 이제 우승 뱉겠음 벌 뒷면 스위트 세트된 카드 한장 파괴한다 아하 세트된 카드 한장 난 재미된 줄 알고 계시는데 조까를 한 번 더 해면서 가능하다 젠장할 대회 바꿔야돼 좀 있다 마리 1완선 에이 시즈 야 유토피아 루치 우리 어느새가 13분 됐어 어택 빠른데 어택 어택 아니 총합해서 4000 넘은 끝이야 페이 막을게 끝났어 예 공협대상 무효하고 특사 공협대상 무효 특사 네 뭐 어쨌든 잃었어 그건 천안주 페이 고스트릭 아니 고스트릭의 승리로 끝났구요 네 또 한 번 더 있으니까 한 번 그걸 믿어 아니 3판 2승제니까 뭐 끝내 그냥 안돼 그 되도록 왜 이런거야 알았어 그럼 이거 연습하느라고 좀 이따 다시 제 본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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